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표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종순에서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표수가 300만 표 조금 전에 한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인구가 330만 되는데 부산 인구 수준의 이런 표가 투입된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표가 투입된 것은 이렇게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2016년 총선에서는 51만 7천 표 정도가 모두 다 여러분들 표를 투입할 때 표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민주노총 쪽 입니다. 2017년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는 101만 표 정도가 투입됩니다. 유령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는 겁니다. 이 유령투표지는 주로 사전투표소 에 오지 않은 분들을 뻥튀기 해가지고 만드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가짜 위조 투표지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생생한 표현이 유령위조 투표 지다 이렇게 보시면 위령사전투표 자수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지방선거 에서는 206만 표 정도의 유령사전투표 자수가 투입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 에는 293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 정도 투입한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처음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98만 표 정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얼마나 집어넣냐 그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이름받은 시골촌부가 여러분들 잠정치로 추계한 것은 한 300만 표 조금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시골촌부의 잠정치 이게 시골촌부 는 그듬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24개의 누적 사전투표 자수를 이용해가지고 부풀려진 선거인수를 여러분들 추계한 겁니다. 부풀려진 선거인수를 얼마나 뻥튀기 를 했냐 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약 300만 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추계를 한 겁니다. 이 분이 한 분이 계시고 그보다 이런 훨씬 더 일찍부터 기여하신 분이 제야전문가입니다. 제야전문가는 시골촌부와 달리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득표수라는 공식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득표수가 이동하는 데 사용된 조작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것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 추정한 것은 관내 사전투표만 290만 표. 관내 사전투표만 290만 표. 관외나 제외국민투표는 지금까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관내만 290만 표. 이것만 딱 보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 비해가지고 이번 4월 10일 총선의 조작세기 조작강도가 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4.15 총선에서는 전체 합쳐가지고 293만 표였으니까요. 290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부산 규모의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표를 받는 척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교육감 후보인 경우는 친민주노총 후보 그리고 정당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그리고 또 자매정당들이 표를 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국개혁당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이쪽이 이제 표를 받은 거죠. 290만 표. 여러분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300만 표 내외로 다 수렴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보시게 되면 이게 초기 작업이니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참조하실 만합니다. 이게 각 17개 권역이 있고 선거인 수 사전투표자 수 사전투표율 예상입니다. 이제 조작에 사용한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이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가장 많이 사용된 조작값입니다. 여러분 서울특별시는 4죠. 이 4라는 이야기는 사전투표소에 세 분이 오실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투표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한 거죠. 4이 꼴은 3 플러스 1. 그래서 위조투표지는 주로 선거인 수 곱하기 4분의 1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사전투표 투표소 대해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처리됐는데 서울만 하면 관내 사전투표가 67만 표 정도 되는 겁니다. 67만 7천 표 정도. 전국을 다 합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만 290만 표 정도가 손을 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내만 그렇습니다. 관내만. 관내나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얼추 한 300만 표는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소위 9번의 전수조사를 행하신 제야 H님입니다. 이분은 전산에 관련된 그런 많은 종류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사용하시는 것은 비례대표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311만 표입니다. 이분은 차익값을 가지고 사전투표일 빼기 당일투표일이 이론조는 0에 가까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숫자만큼을 가지고 조작규모를 주게 한 겁니다. 그게 311만 표 정도. 임지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311만 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 세 분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통화를 하신 적도 없는 겁니다. 시골촌부님하고 제야전문가님하고 제야 H님은 전혀 만난 일도 없고 서로서로를 알지도 못하고 서로서로를 여러분들 소통한 적도 없습니다. 각자가 선거를 놓고 분석을 한 겁니다. 한 분은 24개의 누적 사전투표 다수를 가지고 부풀려진 선거인수 개념으로 접근했고 한 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용해 가지고 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조작규칙을 찾아낸 것이고 한 분은 전수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0값이 나와야 될 차이값이 얼마나 여러분들 벌어졌는가 가지고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추적한 겁니다. 세 분이 여러분들 다 공통된 것이 300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겁니다. 290만 표 3만 표를 투입했던 4.15 총성보다 더 많고 2020년 3구 대통령 240만 표 더 많은 300만 표 이상 정도의 여러분들 그런 조작을 한 것 같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전수분석 한 번 더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위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계획당을 합친 겁니다. 거의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전국의 3500여 개의 은면동에 전부 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계획당이 표를 얻은 입장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228만 표 정도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걸로 보고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계획당은 조작규모는 79만 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외국민투표는 수량은 적습니다. 3만 7천 표 정도 나온 거죠. 이걸 합치게 되면 311만 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세부는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데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다 분석을 각자의 방식으로 여러분들 창의적 창발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역대 전국규모 이름 총선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소 조작을 한 지역구에서는 300만 표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 더해졌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300만 표 이상이 조국계획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졌는데 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7대 3 300만 표의 70% 정도는 조국계획당의 위조투표죽 투입되고 그다음에 30%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전달됐다. 7대 3의 비율로 대부분 집어넣은 것 같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충규모들을 다 확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300만 표가 넘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상할 때는 460만 표까지 조작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맥시멈. 그러니까 한 320만 표에서 460만 표 정도를 이 460만 표라는 것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조작을 하면 그러면 개헌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작값이 3입니다. 사전투표소에 두 분이 오실 때마다 허수인 유령사전투표지를 한 장씩 만들어 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역대 선거에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한 3명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정확한 그 사람들이 그냥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10년 넘게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가장 본격적으로는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본격화된 제도적으로 본격화된 2014년부터고 그 이전에도 국내 부재자 투표와 국외 부재자 투표는 손을 쓴 흔적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될 거란 이야기죠. 지금처럼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나라 일하는 사람이나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릴 때 냉철하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뭐 이제 과장을 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대한민국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한 일당 지배 체제가 본격화되는 걸 뜻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게 이동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일당 지배 체제가 개막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알고 대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의 젊은 날 논설비원으로 계셨던 허정구 선생님 허정구 선생님이 이제 단두대위에 놓인 국가 운명 이렇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주 더문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4월 10일 부정선거로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의 국채가 단두대위에 놓였다. 부정선거 주범들을 처단한다면 민주공화국이 되살아날 것이고 이대로 준다면 목이 당강 따라나고 말 것이다. 앞으로 선거는 하나만 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일당 독재 전체주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은 정해진 술수이다. 이 허정구 선생님 말씀을 미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불편해서 그거를 보고 싶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본인이 보고 싶지 않더라도 듣고 싶지 않더라도 그냥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이 있고 그 존재하는 것이 그와 그의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현실을 냉정하고 냉음하게 여러분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해법을 찾지 않으면 망하니까 그러나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망하지가 않으니까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참 책임감이 없는 남자인 건 사실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너무났던 겁니다. 일당 독재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허정구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선거는 통계라기보다도 선거 데이터는 워낙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그냥 선거는 통계가 아니고 수학적 통계다. 수학은 숫자는 은밀한 그 자체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 이름 분석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한 단위까지 이름들 찾아내지 않습니까 19,901표. 그 한 표가 왜 나옵니까 조작 규칙을 찾아내서 이름들 복구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로부터 뭘 찾아낸 겁니까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게 수학인 겁니다. 그러면 규칙이란 게 뭡니까 수학 방정식이잖아요. 수학 방정식이니까 한 단위까지 이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는 수학적 통계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수학적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을 각성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레토릭이나 수사 그다음에 서사 이야기 이런 거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장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될 대통령이와 나라의 지배층들이 전부가 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항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아무래도 한국을 떠나서 외부인 시각으로 늘 좋은 걸 주시는 캐나다의 전직 회계사를 하셨던 이경복 선생님 이렇게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에 자행된 선거 부정 더 정확히 말하면 선거 조작이다 게으르고 무책임한 배운 인간 군상들아 너희들이 노후와 자식들의 앞날이 얼마나 어렵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경복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 부천시 원미 선거구에서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5237명인데 개표에서 투표지가 5296장이 나왔다. 선거인수 부천시 원미 선거구에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5237명인데 투표하면 투표지가 5296표가 나왔다. 뭘 이야기하냐의 이야기죠. 표를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는 숫자로 소통하는 완국이고 숫자로 지시하고 숫자로 화답하는 너무 고지식에서 거짓말을 못하는 세계이고 5237표를 넣었으면 세상업소 5237표가 나와야지 단 한 표라도 남거나 모자랄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억분의 1마이크로미터급에 해당하는 AI반도 이름 AI혁명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한국의 SK하이니크 삼성전자가 독점적으로 만들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름들 더하기 빼기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완됐는지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적 영역이 얼마나 엉망진창 지금 상태에 있는지 적당히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다 처리하고 눈 감고 뭡니까 에이 닥치고 뭉개 이런 식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쓰라고 했는데 바코드 밑에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될 숫자는 안 듣지 않습니까 투표지 개수를 알게 만들어주는 숫자는 다 제외하고 그냥 정체불명의 바코드만 쓴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성간위에 장악된 이런 나라의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거 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개판인 개판 이 보시게 되면 이처럼 투표지를 위조해서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놓고 위조할 투표지 수만큼의 선거 인수를 전산으로 부풀려 놓은 것이 이른바 선관위가 확정한 선거 인수인 것이다. 선거 인수를 부풀리는 전산 조작은 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데 확정한 선거 인수 투표를 한 선거 인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곳이 79군데나 있었다. 여러분들 인구수에는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게 반드시 투표함 속에서 나오는 투표지 개수는 확정된 국내 선거 인수보다 작아야 되고 인구수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인구수보다 많은 데가 79군데나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는 거대 표본에 의거한 통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통계가 아니고 수학적 통계다. 이경복 선생님이 캐나다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놓치는 부분들 인쇄 날인이 어떻게 그게 용어가 인쇄는 인쇄고 날인은 날인데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내규를 고쳐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그냥 프린트에 사용하냐 그런 이야기를 맨 처음 지적하신 분이 이경복 선생님이니까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죠. 그냥 선거에서 나오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고 표본수가 이례적으로 크기 때문에 수학적 통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수학적 통계는 숫자인 거죠. 숫자를 이름대로 분석하게 되면 선관위가 해온 작업은 전산적으로 선거인수를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오시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고 그 부풀린 수만큼의 위조투표지를 미리 준비해놨고 그다음에 사박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시골촌부님이 발견한 것처럼 실제 사전투표자수보다 발표 사전투표 수를 올린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위조투표지를 개표함에 들고 가기 전에 사박 5일 사이에 집어넣겠죠. 투표함에 몰래 투입한 다음 그 투표함을 천년덕스럽게 개표장에 들고 나오는 방식이 현행 사전투표 시스템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절차적 정당성이 다 무시된 것이 바로 4월 10일 총선이었다. 선거 조작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국가 보위와 관련된 내란적 성격의 중대한 범죄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서 나는 헌법을 준사 국가를 보위하며 그런 선서를 한다는 거죠. 나라가 참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타락을 해버렸는데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걸 어떻든 간에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게 되면 비용을 더 많이 치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참 쉽습니다. 조작하면 되니까 선거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비례대표에서 유령투표제를 어떻게 투입했는지 2024년과 2020년 2022년이 아니고 2020년 총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비례대표에서는 122만 6천 표의 무효투표제가 나왔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2024년도에서도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130만 9천 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시게 되면 아하 2020년 4.15 총선에 배워가지고 비례대표에서 2024년 더 심한 조작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에는 293만 표의 조작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최소 300만 표 이상의 조작이 그러니까 4.15 총선도 훨씬 더 심한 조작을 4월 10일 총선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부산남구의 비례대표의 2024년 4월 10일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엊그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비례대표에서는 지역구에서는 2,922표를 넣었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는 2,435표를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는 더불어민주정합과 조국개혁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 겁니다. 앞에서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선거를 만진 사람들은 선거 조작을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구에 투입한 것 만큼 비례대표에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487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차이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비례대표에서도 2,922표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표가 487표 정도가 이런 부족하게 되면 그걸 전부 다 어디다 넘겨버리면 되는 거니까 무효표로 넘겨버리면 됩니다. 724표로 그래서 지역구에 비해서 무효표 개수가 항상 비례대표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렇게 487표처럼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하게 되면 전부 다 724표로 넘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2024년 총선 관외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내입니다. 관내는 2024년 총선에서 지역구에서는 11,234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더해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도 11,234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차여차한 이유가 발생해 가지고 1,872표만큼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 1,872표도 그냥 무효표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2,438표 안에 1,872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무효표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무효표가 커지는 이유가 뭐냐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지역구 지역구하고 이 투표자수를 여기 투표자수를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일치시켜야 되는데 투표자수가 일치돼야 될 거 아닙니까 투표소에 가시게 되면 지역구 한 표 비례대표 한 표를 받으니까 그런데 투표자수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지역구의 득표수하고 비례대표 득표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항상 비례대표 득표수가 좀 작습니다. 그 작은 숫자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만큼 작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비례대표가 2,626표만큼 적고 당일 투표는 지역구에 비해서 비례대표가 3,690표가 작고 사전당일 다 합치게 되면 모두 6,316표가 적은 겁니다. 이렇게 적게 나오면 뭐를 늘려야 됩니까 무효표를 그냥 늘려버리게 되면 투표자수를 같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문제가 투표자수를 이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좀 적은 부분을 무효표로 늘려가지고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투표자수 이꼴은 정당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니까 정당별 득표수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꼭 같은 수만큼 무효표를 플러스에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 퉁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2626표 3690표 6316표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수 득표수 값자입니다. 이것만큼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무효표로 그래서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전투표의 비례대표는 3227표인데 지역구는 570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례대표의 130만표의 비밀인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격차 비례대표가 작은 수가 이만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전부다 비례대표의 무효표를 넘겨가지고 플러스처리해 버리게 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투표자수를 일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넘긴 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합쳐져 130만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까지는 어제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4.15 총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지난 10년간 정당 투표와 비례대표를 조작해온 방식은 변한 것이 없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바꾼 것은 조작감만 바꾼 겁니다. 3장당 1장을 훔칠 건지 4장당 1장을 뭡니까 훔칠 건지 그것만 달라지지 조작방법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남구 제이아 전문가가 여러분들 궁금해가지고 2020년 4.15 총선을 정밀 분석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 부산남구 관외 사전 투표 여러분 보시죠. 정확하게 지역구 에도 2.544 표를 관외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더불당에 대해줍니다. 비례대표도 정확하게 2.544 표를 비례대표 대해주는데 더불어 열린 시민당 하고 열린 시민당 더불어 시민당 에게 여러분들 2.544 표를 나눠줍니다. 관외 투표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똑같이 투입하는 겁니다. 똑같이 투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이나 위조 투표 투입이 간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 4.15 총선에 이 사람들이 관내 사전 투표는 얼마를 조작했나 8.350 표를 각각 투입합니다. 차이는 지역구는 8.350 표를 더불당 후보가 다 받고 비례대표는 나누어 가집니다. 위성정당과 자매정당 여러분들 이 분석만 보면 2020년 4.15 총선이나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지역구 조작이나 비례대표 조작이 하나도 다른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2024년 총선과 2020년 총선 부산 남구 한번 보시죠. 이게 2024년 총선 이게 2020년 총선 입니다. 그냥 이 선거 전문가들은 조작하는 것이 너무나 쉬울 것 같아요. 그냥 통밥이 딱 나오는 겁니다. 과거 선거를 보게 되면 얼추 비슷합니다. 2024년 관회는 비례대표에 2425표를 집어넣는데 2020년 4.15 총선은 254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히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전문가 할 겁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관내 비례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선에는 9361표를 집어넣는데 관내 비례에 2020년 총선에는 8350표를 집어넣은 거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이 매번 선거 때마다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선거 조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는 뭔가 아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득표수는 전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역구의 2544표 비례대표의 2544표 똑같이 집어넣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주의 똑같이 8350표 8350표 이게 모범 사례인 겁니다. 조작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의 조작규모는 지역구의 조작규모와 일치시킨다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참 2020년도 4.15 총선에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대법관들이 다 이 문제를 덮어가지고 똑같은 그런 부정이 사는 뒤에 또다시 일어났으니까 또 여러분들 앞으로 지방선거 2026년 2027년 대통령선거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 정치풍향계 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뭡니까 그동안 해왔던 조작툴 가지고 쓰게 되면 그러면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총선은 별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의 비례대표 조작을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2020년 총선 부산남구 관외 사전투표가 아닐 건데 이거는 관외가 아니고 그냥 사전 사전입니다. 보시게 되면 1933표를 모두 다 조작을 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8,350표 그리고 관외 등의 2,587표 그럼 어떻게 나누어 가졌냐 75% 대 25% 나누어 가진 겁니다. 이번에 똑같습니다. 이번에 조국 개혁당에게 70%를 주고 더불어민주연합의 30%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조작하기가 2020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75% 열린민주연합의 25%를 줬는데 이번 선거는 그냥 7대3 더불어민주연합의 30% 조국 개혁당의 70%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누는 작업을 통일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이걸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5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의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5일 날 더불어신민당 더불어신민당 그리고 이 더불어신민당이 위성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75% 1933표 가운데 8200표를 배정하고 열린민주당 자매정당입니다. 25% 최강욱 씨가 여러분 당대표를 했던 데입니다. 2733표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 결과가 딱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위는 선관위 발표 자료고 그다음에 아래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구한 것이 하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하신 걸 보게 되면 더불어신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23%에서 32%를 올려준 겁니다. 1933표의 70%를 줘가지고 그다음에 자매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은 3%에서 6%를 올려준 겁니다. 1933표 가운데 25%를 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그냥 국민들은 그냥 덜너리를 서는 겁니다. 그냥 선거결과를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득표수를 이용해가지고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규칙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발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933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사전투표수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여기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23.52%가 사전투표에 오셨는데 28.16%를 뻥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64%만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에 오지 않은 사람 을 만들어가지고 1933표를 이렇게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 방법이 아주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2020년도 비례대표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사전투표 덕표수 보라색 칠해놓은 거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967표 마이너스 3,383표 마이너스 5,350표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개 개 정당별 덕표수 의 합의 합의입니다. 비례대표 의 합의 지역구보다 항상 이만큼 모자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을 여러분들 뭐죠 무효표를 만들어 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어디로 들어간 거면 여기 들어간 겁니다. 2,770에 1,967표가 들어 있고 4,545표에 3,384표가 들어 있고 7,316표에 5,350표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표들은 대부분 도장을 안 찍었을 겁니다. 그냥 더 밑으로 그냥 쑤셔 넣어버린 겁니다. 표를 맞춰야 되니까 전산조작을 해놨는데 전산조작 결과에 맞춰서 실물도 된 투표지도 이러면 딱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비례대표의 득표수 합하고 지역구의 득표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투표자 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러면 투표자 수가 투표자 수가 달라지게 되면 남편 겁니다. 투표자 수는 똑같아야 됩니다. 투표자 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득표수 격차에 나온 것을 무효표로 가지고 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역구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같은 경우는 무효표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무효표 규모가 여기 여기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비례대표 무효표입니다. 크죠. 지역구의 무효표입니다. 작죠. 왜 이게 큽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다르니까 지역구가 이만큼 작은 비례대표가 이만큼 작은 겁니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큽니다. 무효표가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큰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수 격차를 조정해 주는 숫자가 무효표에서 여러분들 조정해 주기 위해서 무효표에 마이너스 1967표니까 여기는 플러스 1967표 마이너스 3380 플러스 3383표 마이너스 5350표 플러스 5350표 무효표를 플러스로 처리해 버린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숫자가 아주 간단하죠. 마이너스 1967표 플러스 1967표 무효표 처리 여기 슉 해가 여기 2770표 들어가고 마이너스 3383표 플러스 3383표 무효표 처리 4545표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죠. 이게 사전투표 비례대표 사전투표 득표수 63522 지역구의 사전투표 득표수 65480표 a하고 b 차이가 있죠. 마이너스 1967표 입니다. b a 빼기 b 이만큼을 여러분들 뭘 처리하는 겁니까? c만큼을 무효표로 플러스를 처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자 수는 총득표수 플러스 무효표 입니다. 그런데 이 총득표수가 다른 겁니다. 총득표수가 총득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투표자수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선거결과 무효표 증가작업을 통해서 무효표 증가작업을 통해서 지역투표자수와 비례투표자수를 술자불일치 문제를 해결한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투표자수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다르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역구의 투표자수하고 비례대표의 투표자수와 같게 해야 되는데 같게 해야 되는데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역구의 총득표수하고 비례대표의 총득표수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효표를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130만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 설명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130만 원까지 터져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례는 참 좋네요. A는 비례대표의 총득표수 B는 지역구의 총득표수 지역백이 비례가 마이너스 득표수 격차 이 득표수 격차를 0으로 만들어야 총 투표자수가 일치하는 겁니다. 투표자수가 비례대표와 투표자수가 이걸 여러분들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C를 여기다 다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비례대표 무효표에 제야전문가 참 머리가 좋습니다. 이 제야전문가 이거 다 찾아낸 겁니다. 이 제야전문가 나는 뭐 죽어 깨어나도 할 수 없는데 제야전문가 예리하게 해가지고 뭐죠 이런 걸 보고 제가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전달 제야전문가 분석만 해가지고 는 또 전달이 안 되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이 합니다. 투표자수를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효표가 급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무효표는 대부분의 도장을 안 찍어서 그냥 쑤셔 넣었을 겁니다. 투표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10년 동안 동일한 조작방법이 계속 사용되어 온 겁니다. 뭐 조작방법에는 혁신도 없고 그냥 뭐 그냥 동일한 방법을 그냥 선거철 대면 계속 사용해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야전문가와 시골촌부 완전히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제야전문가는 선관위가 사후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를 분석했고 시골촌부는 선관위가 작성한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누적 사전투표 자수를 이용해가지고 부풀린 선거인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추적작업을 벌인 겁니다. 완전히 뭐죠?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인 겁니다. 한 사람은 투표 이전 자료 한 사람은 투표 이후 자료 아니 개표 이후 자료 한 사람은 개표 이전 자료 완전히 다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x가 실제 누적 사전투표 y가 발표 누적 사전투표 구체적으로는 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누적 사전투표 A만큼을 더해주는 겁니다. 선관위가 A만큼을 업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자는 선관위가 가짜표를 더해준 겁니다. 실제다가 사전투표자 오신 분에다가 그 가짜표는 선거인수 기준의 몇 분의 일을 더해준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 여기까지 다 밝혀진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 보시죠 여러분들 한 일털 정도 잘 들으셨겠지만 이 시골촌부가 찾아낸 24개의 누적 사전투표자 수용해가지고 선거인수를 부풀린 것을 여러분들 밝혀낸 것은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엄청나게 이런 창발적 기업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 4천명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강릉시 4천명 이게 여러분들 데이터입니다. 24개입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돼서 7시에 7시에 누적 사전투표자 수가 28명 8시에 63명 이게 시골촌부가 찾아낸 것이 조작값 4 제가 표현한 것은 조작값 4 플러스 이래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5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작값 1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작값 4장당 1장의 헛수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누구를 주기 위해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에게 표를 더해주기 위해가지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선거인수를 부풀린 겁니다. 이렇게 선거인수를 선거인수를 부풀린 겁니다. 누가 선거인수를 부풀렸습니까? 선관위가 특별히 사랑하는 더불당 후보에게 위조투표지를 더해주기 위해서 위조투표지를 더해주려면 선거인수가 부풀려지어야지 여러분들 위조투표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선거인수가 부풀리지 않으면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으면 금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착하게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떤 종류의 선거도 자연수 난수 입니다. 선거에서 선거인수나 투표자수나 후보별 득표수나 무효표에서 규칙을 찾아내면 그거는 바로 조작한 겁니다. 선거인수를 만들었거나 투표자수를 만들었거나 득표수를 만들면 규칙이 찾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규칙은 제야 시골 총 총 총부께서 찾아낸 것은 1번 가차표 2 3 4 5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입니다. 6번 가차표 사전투표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일렬번호가 주어지는 거다. 1번 2번 3번 4번 2번부터 진짜가 주어지는 겁니다. 1번은 선간이가 한 표를 헛수 표를 위조한 겁니다. 한 표를 만든 겁니다. 2 3 4 5 는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도 헛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1번 가차 6번 가차 11번 가차 16번 가차 21번 가차 26번 가차 오전 8시에 7시에 60대 7시까지 1시간 동안 사전투표를 하신 분이 28명 인데 28명 가운데 헛수 만든 숫자가 6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이 22명 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산수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등차수열이라는 표시로 1플러스 n마이너스 1곱하기 5 이런 수식으로 이런 표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n에 1 넘으면 1 n에 2 넘으면 6 n에 3 넘으면 11 n에 4 넘으면 16 초등학교 5학년 규모의 등차수열 공식이 위조트 표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 겁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창발적인 겁니다. 이런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이런 규칙을 시골촌부께서 이런 규칙을 이런 규칙에 따라서 무한대로 이런 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규칙을 찾아낸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인 수를 부풀린 겁니다. 투표자 수를 부풀린 겁니다. 투표자 수를 여기 글린365k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감만 차이가 나고 동일한 방식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강원 강령시 4천명 뿐만 아니고 무슨 영월군 한반도면 전부에 다 이런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이게 이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시골촌부께서 전국의 3,500여 개의 부풀려진 선거인수 규모를 잡아낸 겁니다. 여러분이 이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시골촌부께서 이것을 찾아낸 겁니다. 보시죠. 시간별 누적 사전특표 득표수 기반으로 4월 10일 총선 분석하기 제공시골촌부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의 북성장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고석 후보가 다퉜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851표 차이로 더불어민주당 부성장 후보 승리 선거 조작범들이 관외 투표에서 부풀린 선거인수 2902표 관내 투표에서 부풀린 선거인수 1350540표 13540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부풀린 선거인수 합계는 16442표 16442표에서 득표수 851표를 빼게 되면 실제로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국민의힘 고석 후보가 15591표로 승리한 선거 이 선거인수 부풀린 16442표만큼을 전부 누구한테 대해준는가 하니까 더불당의 부성장 후보안께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인수를 부풀리거나 투표자서를 부풀려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부풀립니까? 전부 다 더불당 후보에게 득표서를 더해주기 위해서 부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전체를 다 관외, 관내 합쳐가지고 16442표를 선거인수로 부풀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16442표가 누구한테 더해집니까? 16442표가 전부 다 더불당 후보안께 대해지게 됩니다. 16442표 빼기 851표, 15591표 차이로 고석 후보가 승리한 선거를, 승부를 바꿔버린 거죠. 15591표, 고석 후보가 승리한 선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국민의힘 윤상연 후보한테는 선거인수를 얼마나 부풀렸는가 하니까 14897표를 부풀린 거죠. 14897표가 누구한테 이러면서 투입되는 거 아니까 윤상연 후보한테, 남령이 후보한테 투입된 겁니다. 남령이 후보한테. 두 후보의 격차는 실제로 13872표 격차가 났는데 14897표가 남령이 후보안께 더해지면서 승부가 확 줄어가지고 이러면서 1025표 차이로 윤상연 후보가 이긴 겁니다. 송파구 병에는 국민의힘 김건식 후보하고 남인순 후보가 붙었는데 표를 얼마나 집어넣는가 하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16543표에 부풀려진 선거인수가 전부 다 남인순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건식 후보가 3286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그런데 13257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이렇게 승부가 결정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왼쪽은 시골촌부 분석 결과고 오른쪽은 재야 전문가 분석 결과입니다. 용인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촌부는 부풀려진 선거인수가 16,442표 부승찬 후보와 고숙 후보의 격차가 15,591표 차이로 부승찬 후보가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 차이 국힘하고 더블 원래는 국힘이 15,591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는데 16,442표를 부승찬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부승찬 후보가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이런 분석한 걸 보게 되면 위조 투표지 18,295표를 투입했고 두 후보의 차이는 부승찬 후보와 고숙 후보의 차이는 고숙 후보가 17,444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18,295표가 부승찬 후보와 대해지면서 부승찬 후보와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이름 접근을 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얼추 비슷해집니다. 얼추. 놀랍지 않습니까? 개표 이전 데이터를 사용한 것하고 개표 이후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왼쪽은 시골 총부 분석 오른쪽은 재야 전문가 분석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런 분석을 했지만 거의 유사한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점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골촌부가 여러분들은 전국의 한 3,500개 정도의 지역에서 누적 사전투표자수를 분석해 가지고 그걸 기반을 해서 선거인수가 부풀린 규모를 다 파악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전국의 3,500여 개의 사전투표 양일사의 2시간 투표 진행 시간 동안에 1시간 간격으로 발표되는 집계되는 24개의 누적 사전투표자수를 바탕으로 분석해 가지고 조작규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거는 첫항 더하기 n-1 공차라는 등차 수위를 찾아내게 되고 여기서 공차는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차 4 조작값 4라는 것은 실제 사전투표에서 오시는 3사람당 위조투표자를 한 장씩 투입한 거로 이해하시게 되고 이게 이제 서울이죠. 공차 5는 실제 사전투표에서 4명당 헛수를 이게 이게 이름들 이게 틀렸네. 2가 아니고 1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것이 313만 8천 명 정도가 되네요. 시골촌부가 부풀린 선거인수 규모를 가지고 추정을 해 보니까 313만 8천 명. 이게 관내 및 관내 사전선거인수 조작 결과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 관내는 은면동, 관내는 지역구별을 특정 선거인수당 일렬번호 n개를 빼내는 방식의 조작매커넬에 따라 부풀린 선거인수를 적용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신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도출한 것이 313만 8천 명 정도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여기에 다 공개가 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푸른 척이 부풀린 선거인수 합의입니다. 이건 다르게 하면 이만큼 더블당 후보와 함께 투입된 겁니다. 이 푸른색만큼. 푸른색만큼 더블당 후보와 함께 투입된 거죠. 만일에 이것이 투입되지 않았으면 국힘당 후보가 승리해야 될 표수가 이만큼 정도 되는 겁니다. 붉은색만큼. 붉은색은 국힘당 후보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승리할 확률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중구 성동국 아베 국민의힘의 윤희숙 후보하고 전현희 후보가 붙었는데 여기에 선거인수가 16256표와 부풀려져 가지고 전부가 다 더블당 전현희 후보 함께 더해진 거죠. 만일 16256표가 투입되지 않았으면 윤희숙 후보가 9778표로 이기는 선거였다는 거죠. 여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후보도 마찬가지죠. 추미애 후보도 1199표 차이로 이겼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실제로 122688표에 부풀리는 선거인수가 추미애 후보에 더해졌기 때문에 만일에 이 122688표가 더해지지 않았으면 이용후보가 1148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골촌부의 이 분석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 딴 것이 아니고 개표 이전의 선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누적 사전 투표자 수 24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부풀린 선거인수 규모를 찾아내고 그 부풀린 선거인수 규모가 전부 다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해서 이렇게 추정치를 다 발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국에 다 조사가 된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이게 전부 다. 전부 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숫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숫자를 다 만드는 겁니다. 숫자를. 여기 보시게 되면 313만 표 정도가 투입이 된 겁니다. 313만 표. 관내 244만 표. 관내 69만 표. 이렇게 계산을 다 해낸 겁니다. 계산을 해결해야지 여러분들 배경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형식인데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선거인수를 부풀리고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줬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다 발각이 된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아주 시골촌부가 참 고생을 많이 한 아주 창의적인 창발적인 그런 발상을 통해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선거부정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시골촌부가 아주 창발적인 그런 작업을 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지막 내용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일 정도 이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참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자료에는 두 개의 선거인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일 이전에 확정되는 그 명칭 자체가 확정선거인수 그런데 훨씬 더 강한 표현이 확정된 선거인수 국내 선거인수입니다. 제외국민투표를 제외하고 전부가 다 포함되는 건 가장 넓은 의미의 그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을 갖고 있는 유권자 수가 명부가 바로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입니다. 선거로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국외 부재자만 빼고 국내 선거인수가 전부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선거안회가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일이든 관내 관내든 간에 관내 관내든 간에 모두가 다 선거구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거기서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확정된 선거인수가 가장 광위의 넓은 의미의 유권자 총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거인수 개념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되는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나옵니다. 개표결과 선거인수는 분류상 당일투표와 관내투표만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관외투표는 별도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선거인수는 반드시 개표결과 선거인수보다 더 크지 큰 겁니다. 더 큰 겁니다. 거기에는 관외투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결과표를 보시게 되면 맨 위에 거소선상투표 그다음에 관외투표 그다음에 제외국민투표 그다음에 동별로 관내당일 관내당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선거인수보다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커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표결과 선거인수는 절대 인구수를 넘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깠을 때 나오는 투표지 개수, 투표자 수는 반드시 확정선거인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인구수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투표함을 깠는데 투표자가 나왔는데 그게 확정선거인수보다 더 많거나 인구수보다 더 많으면 조작을 한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인구 대비 투표율이 102%가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차는 거죠. 기적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투표함을 깠을 때 나오는 투표지 개수가 투표자 수입니다. 투표자 수는 반드시 확정선거인수보다 적어야 되고 인구수보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지 개수가 나오면 이거는 100% 조작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강원철원건붕명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수보다 효수가 더 나온 겁니다. 투표함을 깠을 때. 인구는 100명인데 투표지 개수가 102명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지역구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주소지에 모든 것이 다 취합되기 때문에 이게 102% 나온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개표 결과는 표는 206표가 나왔는데 확정선거인 명부가 183명이 나오면 이것도 뭐 완전히 부정인 겁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지역구 투표지 개수는 확정선거인 명부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이 112%, 105%, 104%, 103%, 98%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큰 문제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산남구 용호동도 확정선거인 명부가 만 340표인데 개표 결과 선거인 수가 1만 3246표, 개표 결과 선거인 수가 2906명이 많은 겁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선관위 사람들도 자료를 막 만지는 과정에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데 정신이 이런 걸 보면 이제 정신을 좀 차릴 겁니다. 서울 중랑에 개표 결과 선거인 수가 확정선거인 명부보다 2603명이 많은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확정선거인 명부는 정신 명칭이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입니다. 제외국민 투표를 빼고 관내, 관외, 당일, 거소선상 다 포함한 가장 느림을 의미의 총 유권자 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 유권자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이, 투표지 개수가 많이 나오면 됩니까? 유권자 명부에 있는 총 유권자 수보다 투표지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투표지 개수가 어떻게 여러분들 명부에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유권자 수보다 투표지 개수가 어떻게 많이 나오냐 이야기죠. 이런 미친 짓들을 다 해가지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수백 군데가 되는 겁니다. 수백 군데가. 이런 데가 수백 군데입니다. 수백 군데. 확정선거인 명부 확정선거인 수보다도 개표결과 선거인 수가 많은 데가. 이건 다 전부 다 부정인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전부가 다 부정인 겁니다. 확정선거인 명부가 순천 풍덕동에서 6346명인데 어떻게 개표결과 선거인 수가 7251명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905가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마이너스 905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충북 청원 내덕동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거죠. 이제 방송 진행하다 보게 되면 확정선거인 명부 개념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확정선거인 명부는 총 유권자 수 총선거인 수고 정식 명칭은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고 유일하게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제외국민투표 선거인 수 빼고는 전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가 확정선거인 수다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 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한 그런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지리한 일이지만 누군가는 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걸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확실하게 선거 문제를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참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참 웃을 수밖에 없네요. 정말 참 큰일인데 계속해서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